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형식입니다 지금부터 팝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터트릴 게 겁나는데 다들 놀라지 마세요 질문지가 나왔습니다 2024년에 목표가 있다면 올해의 목표는 친구들과도 얘기를 한 건데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항상 행복하자라고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뭐야 이제 터트릴 게 겁나는데 현재 아시아 투어 팬미팅으로 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저는 각국의 팬분들이 저를 바라봐 주실 때의 표정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데 제가 막 노래를 하고 있는데 앞에 팬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봐 주시는 그 표정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로커 장인 형식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이번 드라마를 기대하는 팬들이 많은데 닥터슬럼프의 관전 포인트를 알려준다면? 저희 닥터슬럼프의 관전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슬럼프나 번아웃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슬럼프와 번아웃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거든요 이것도 유쾌하고 깊이 있게 풀어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박형식과 박신혜가 만들어내는 케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박형식이 여정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실은 제가 여정우에게 더 받은 게 많지 않나 싶은데 여정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고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라서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본인을 지키기 위해 더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구나 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우야 너 정말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해주고 싶네요 네 다음 반대편도 한번 갈까요? 이거 읽어도 되죠? 멜로 눈깔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유명한데 마리클레르 카메라와 5초 동안 눈 맞춤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5초 지났나요? 자 그리고 요즘 많이 듣는 음악 하나를 추천해준다면 그리고 한 소절 부탁드려요 저 운전할 때 브루노말스의 노래 좀 많이 듣는데 언제 들어도 항상 신나는 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매운 음식 러버 형식 요즘 최애 음식은? 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최근에 매운 음식을 잘 안 먹었던 것 같긴 한데 매운 오징어 볶음 그리고 밥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또 갑자기 군침이 도네요 네 다음 질문 그리고 별이 떨어지니까 기분이 좋다 건강을 잘 챙기는 나만의 팁은? 사실 저도 그렇게 잘 챙기는 타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나 역시나 규칙적인 운동, 식습관, 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잠은 굉장히 잘 자는 편이거든요 머리만 대면 자는 편이라 그런 것들이 좀 더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꿀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가요? 어떻게 하셨지? MBTI가 ESFP 또는 ISTP라고 하는데 요즘 형식의 MBTI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? ESFP랑 ISTP가 공존할 수 있나요? 저도 신기한 것 같기는 한데 원래 아이인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외향적인 학습형으로 E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S는 맞는 것 같아요 조금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친구들은 T라고 하는데 또 어떠한 경우에는 굉장히 F인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P는 네, 동일하네요 계획적이기보다 항상 좀 즉흥적인 걸 선호하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ISTP가 맞지 않을까요? 하나 더 남았어요? 어디? 여기 있었구나 요즘 여가 시간을 보내는 나만의 소소한 루틴은? 제가 요즘에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걸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제 안에서 굉장히 익사이팅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익사이팅한 스포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친구들과 가끔씩 같이 게임? 네,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1월 27일 토요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 되니까요 닥터슬럼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팝퀴즈였고요 제가 나오는 2월호 많은 기대,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